장애인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 환희를 흘러피아 작년 2023년 11월 20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의 변동사항이 생겨서 소중한 혜택 잘 받으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이번 변동으로 급여 절차는 동일하지만 세부기준과 지원금액에는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전동휠체어는 기존에 하나로 처리되던 게 두 가지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가구는 기본옵션의 전동휠체어, 나구는 리클라이닝이나 틸팅 같은 자세 변동옵션이 있는 전동휠체어로 구분되어 기존에 최대 209만원으로 동일했던 지원금이, 가구는 최대 236만원으로 올랐고, 나구는 최대 3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내구현화는 6년으로 가구와 나구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음은 전동스쿠터입니다. 이번 변동으로 전동스쿠터의 명칭은 의료용 스쿠터로 바뀌었고, 지원금도 최대 167만원에서 192만원으로 25만원이 올랐습니다. 내구현화는 6년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지원금은 최대 19만원으로 이전보다 3만원이 올랐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변동사항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힐로피아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번 변동으로 생긴 소중한 혜택을 모든 분들이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 환희를, 힐로피아. 힐로피아 힐로피아